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에 있는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공부하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목은 문화인류학이라는 과목이고요. 거기서는 현지조사, 즉 사람들이 사는 다양한 방식을 연구자가 직접 사람들이 사는 사회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현지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제 경우는 박사 논문을 위한 현지조사를 필리핀 농촌에서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박사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왔을 때, 현지조사를 마치고 한국에 와서 박사 논문을 쓸 때쯤에 한국에 많은 동남아시아 이주 여성들이 오는 이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후에 제가 주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한 것이 한국에 와 있는 필리핀 이주 여성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고려 사이버대학교에서 다문화 관련 이런 강의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됐는데요. 이런 식으로 뵙게 돼서 무척 반갑고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필리핀 이주 여성과 한국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어요. 오늘날 다문화 사회에 대한 한국 사회 논의라는 것이 상당히 결혼 이주 여성의 중점이 초점이 맞춰져 있죠. 하지만 이따 통계에서도 보시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제 다문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다라고 이제 사회적으로 공표를 하고 이런 그런 어떤 징후라는 것은 외국인 인구가 한국 사회 내의 체류 외국인 인구가 이제 100만 명이 넘어섰다. 뭐 이런 시점이었거든요. 오늘날 지금 한국 사회에 있는 체류 외국인은 한 2.5% 총인구의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정확하게 인원 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 126만 명 정도로 이제 여겨지는데 사실은 그중에 이제 절반 가까운 수는 이주노동자예요. 그래서 제가 좀 서론이 길었는데 우리가 한국의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앞으로 뭔가 이 세계화의 시대에 한국 사회의 변화를 이런 새로운 이주자들과 어울려서 사는 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때 어떤 그 이 국적 취득을 하고 결혼 이주자로 한국 시민이 되는 분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 그들과 관련되어 있는 다른 그 이주 상황들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 그 어떤 한국 내 필리핀 이주 여성의 그 다양한 체류 상황을 저는 좀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이주라는 것 즉 다문화 사회를 저는 좀 더 이제 그 넓은 주제로 이주의 문제로 특히 한국 사회의 아시아인들의 이주 제가 이제 그동안 연구했던 사례로 든다면 한국 내의 필리핀 이주 여성의 사례로 한번 제가 그 소개를 해보고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문제들을 생각해 봐야 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우선 좀 그 들어가는 도입 부분으로써 오늘날 이런 그 이 다문화 사회라는 이야기가 어떤 맥락에서 나오게 되는지 그죠? 뭐 세계화의 뭐 특징이라든지 그리고 한국 사회와 관련된 어떤 그 체류 외국인의 그 성격 뭐 이런 걸 간단히 계좌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필리핀 이주자를 우리가 이제 한국 사회에서 보지만 사실은 그들을 보는 우리의 시선은 한국 사회의 어떤 필요에서만 보게 되거든요. 저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필요한 거 아닌가 뭐 그러니까 소위 이제 저 사람들 이렇게 이제 호칭을 하면서 필요한 거 아닌가 저 사람들이 도움을 주나 안 주나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 어떤 사람들인가 어디서 왔나 어떻게 해서 오게 됐나 뭐 이런 질문들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 소위 다문화 사회가 지향하는 통합 이런 표현을 요즘 정책의 어떤 목표로서 많이 쓰는데 그런 그 통합적인 어떤 관계 시민사회 관계는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좀 그 필리핀의 이주 상황 특히나 이제 그 이주 여성의 상황들을 좀 소개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좀 배경 이해 속에서 오늘날 한국 사회에 필리핀 이주 여성들이 뭐 어떤 상황들에 다양하게 처해 있는지 그냥 뭐 무슨 뭐 농촌의 뭐 저소득층의 뭐 결혼 이주자 꼭 뭐 이런 상황만이 아니라 어떻게 이제 다양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지를 한번 좀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생각해 볼 문제를 좀 제시를 해볼까 합니다. 그 그래서 이제 우선 그 이 오늘날 한국의 한국 사회가 이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다고 할 때 뭐 그런 그 사회 변화의 이면에는 그 배경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이제 세계화라는 뭐 여러분들 이미 이제 충분히 많이 뭐 다른 데서도 들어보셨을 텐데 세계화라는 어떤 그 변화의 측면이에요. 이 세계화라는 건 우리가 이제 세계적 연계성의 증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점점 더 그 세계 세상 그러니까 세계를 구성하는 각 지역들이 훨씬 더 긴밀하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필리핀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쉽게 이제 뭐 그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과 필리핀의 그 비행기 노선을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는 그냥 마닐라 뭐 지금 한 뭐 10년 전? 정확하게 제가 연도는 모르겠지만 이제 마닐라 뭐 직항밖에 없었다면 오늘날 지금 한국에서 필리핀을 강요하는 방법은 마닐라로도 갈 수 있고 세브로도 갈 수 있고 다바우로도 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여름 기간 중에는 이제 휴가철에는 그 보라카이라는 그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있죠. 그 보라카이로 직항마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실제적인 그런 연결이 더욱더 증가되고 있는 측면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세계의식의 증가. 뭐 이거는 여러분들 요즘 그 TV에 그 월드뉴스 시간을 보면 아실 수 있죠. 이제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뉴스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의 기하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뭐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의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뭐 어떤 전쟁, 중동 지역의 뭐 무슨 종교 분쟁 뭐 무슨 그 여러 가지 경제 위기 상황 등등에 우리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우리의 그 관심사, 우리의 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그 의식의 영역이 세계로 증가하는 것을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 그런 속에서 뭐 이런 통신기술이나 또 이제 교통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거리가 축소되죠. 쉽게 빠르게. 제가 이제 그 강원대학교가 춘천에 있어요. 아시는 분들 그 ITX 이제 새로 생긴 거 아실 텐데 이제는 춘천에서 제가 이제 청량리역에서 지금 고려사이버대학을 왔는데 한 시간 정도면 이제 바로 연결이 돼요. 뭐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세계가 그런 의미에서 작아지죠. 시공간적으로 작아져요. 더 빨리 갈 수 있고 그리고 더 가깝게 느끼게 되고 먼 곳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도. 뭐 그런 의미에서 소위 이제 작아지는 세계가 돼요. 그럴 경우 어떤 지역사회의 성격도 변하게 돼요. 이런 그 당문화사회 논의와 관련해서 오늘날 뭐 정말 농촌에 어떤 그 와 있는 그 결혼이주 여성들의 문제도 그렇고요. 아니면은 뭐 여러 그 한국 수도권 지역의 뭐 이주노동자들 뭐 대학의 어떤 유학생들 오늘날 그 한국대학의 유학생들 수도 이제 점차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그 지역사회의 성격도 바뀌게 돼요. 이런 그 이 지역 상황이 바뀌는 어떤 1차적인 이유가 사실은 이제 그 이주. 일단은 그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이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의 이론을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뿌리를 내리고 어울려서 이제 살기 시작하는 뭐 이런 그 이주라는 것이 그 지역사회의 세계가 작아지고 지역사회의 성격을 바꾸는 데 상당히 중요한 그런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날 국제이주의 인구는 뭐 점차 늘고 있어요. 2억 명 이상이 자기가 태어나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어요. 즉 태어난 곳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인구가 2억이 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주와 관련해서 보면은 그냥 뭐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두드러지는 것이 남성과 여성의 그 이주의 패턴이나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이주의 그 성격들은 또 그냥 뭐 개인의 뭐 이주 동기에 잘 살려고 혹은 뭐 이런 개인의 이주 동기로 인하여 이주가 일어나기는 하지만 사실은 어떤 그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그리고 이 이주라는 거는 실제 어떤 그 출신국이나 방문국 양국 모두의 어떤 사회관계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이 돼요. 그죠. 한국의 경우 어떤 농촌 문제라든지 가족 재생산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3D 업종의 노동력의 부족이라든지 뭐 필리핀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어떤 경제의 침체 뭐 그리고 어떤 여성이 이주노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허용성 뭐 이런 것들하고 이제 관련이 되고 그렇게 이주가 진행이 되면 또 가족관계가 필리핀 내에서 변한다든지 한국 사회 내에서도 또 이제 새로운 다문화 가족이라는 이런 뭐 범주가 생기고 정책이 생기고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과 흐름 속에서 사회의 변화와 연결된 것으로 이주를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요. 그럼 한국 사회가 이런 그 세계화와 그 이주의 증가에 영향을 어떤 식으로 받았나 단적으로 체류 외국인이 증가를 했어요. 뭐 이거는 제가 그냥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뭐 수치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2010년 이후 이제 100만 명이 넘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한 2.5% 정도 126만 명이 체류 외국인으로 집계가 되고 이 체류 외국인은 이제 90일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을 그 집계를 한 거예요. 이런 그 시기적인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시기적 변화에서 이제 주목되는 거는 이주노동자가 증가를 하고 다음에 이제 그 제외동포 혹은 뭐 외국인 국적 동포들이 증가를 하고 뭐 이런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체류 외국인들은 어떤 와서 어떤 일을 하나 이거를 실제 그 아주 정말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지만요. 좀 거칠게 비자 어떤 비자를 받고 왔나가 이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입국을 했나를 알려주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번 보면 뭐 짐작하시다시피 어떤 이주노동 관련 비자 소지자가 40.2%니까 이제 많은데 그 이주노동 비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뭐 단기 종합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등등 뭐 관광 통과로 와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기타에도 있고 해서 실제 이제 그 노동을 하시는 그 이주노동을 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50% 최소한 50% 이상 된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 한국의 다문화 사회 논의에서 이제 주목받고 있는 결혼이주자가 포함된 거주 비자가 11%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수는 한 결혼이주자 수는 한 10% 정도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아 그 다음에 어디서 왔나 뭐 이것도 여러분들 뭐 이미 좀 관심을 가지고 신문기사를 보신 분들 혹은 이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 국적 자가 절반가량이에요. 그리고 이 중에 이제 또 많은 수는 그 저희 그 동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태국 순서예요. 지금 미국을 제외하면 모두가 다 그죠? 아시아 국가예요. 그래서 지금 용과 여기까지 그 9순위까지만 하더라도 체류 외국인 중에 여기까지만 해도 아시아 국가가 80%에 육박을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날 한국의 체류 외국인의 많은 수는 아시아 절대 다수가 아시아 국적의 사람이고 이 얘기는 우리가 어떤 다문화 사회 논의를 할 때 그 한국과 아시아와의 관계를 좀 더 좀 폭넓게 또 깊이 있게 그죠? 좀 고려를 하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국가별 체류 외국인이 어떻게 변화했나 뭐 중국과 베트남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고 이거는 이제 결혼 이주자의 증가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취업 허가가 동포에게 더 많이 주어지면서 이제 중국자들이 늘었고 일본, 필리핀, 베트남, 필리핀, 태국은 이제 어느 정도 현상이 유지되는 이런 그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국 사회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결혼 임의자들의 경우 그 국적별 현황을 보면 뭐 중국이 역시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의 경우는 한 2000년대 중반 이후 아주 급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소개할 필리핀의 경우는 한 네 번째이지만 숫자상으로는 이제 상당히 그 폭이 팍 떨어지죠. 그죠? 이제 베트남의 그 구성 비율하고는 이제 많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결혼 이민자의 경우도 사실은 아시아 국가 그죠?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그래서 아시아에서 온 그 이주 여성들이 많다는 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결혼 이민자들에게 특별히 더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분들이 한국에서 국적을 취득하고 뿌리를 내리고 그죠? 뭐 자녀를 기르면서 이제 살 한국 사람이 될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일 거예요. 실제로 그 전체 규아자 중에 많은 비율은 혼인 규아자예요. 하지만 그 모두가 다 그 규아를 하는 것은 아니고 보면은 뭐 중국, 필리핀 경우는 이제 규아자 비율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나라 경우는 어떤 그 자국의 국적법 때문에 그 규아를 좀 미루는 경우도 있고요. 많은 경우 아시아 국적자들이 규아를 많이 하고 그 중에 많은 비율이 그 결혼 이민자다. 왜냐하면 결혼 이민자에게는 이제 간이 규아를 적용을 하죠. 즉 더 쉽게 규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뭐 그런 그 결혼 이주자들의 이주자들이 한국에 오기 시작한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오늘날은 이제 그 규아 하신 분들이 어떻게 한국 사회에서 정말 시민으로 권리와 의무를 하면서 사실을 했는지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 이야기로 들어갈게요. 즉 제가 이제 한국 사회 내의 필리핀 이주 여성들에 대한 어떤 그 상황들을 소개를 드릴 텐데 그 이전에 그러면은 이분들은 대체 어떤 사회 문화로부터 이런 오늘날 한국의 상황 속으로 오신 것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리핀에 대한 설명 그리고 어떤 필리핀의 그 이주와 관련된 상황들 또 이제 여성들은 왜 어떻게 이주 하나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제가 이제 지역 전공을 한 게 필리핀 지역 연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지역 설명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게 되는 바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동남아시아 지도예요. 그리고 오늘날 그 한국에 와 있는 아시아 이주자들 중에 절대 다수는 중국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문화가 다르다라고 이렇게 막 상당히 이제 이질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대부분은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분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전통적으로 일본과 중국은 어쨌든 우리가 예전부터 관련이 돼 있었고 어느 정도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은 아시아라 하더라도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조금 거리감을 두고 뭔가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야 라는 이런 그 인식을 하기 때문이죠. 동남아 지도예요. 그리고 이제 필리핀은 이속에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되고 여기 일본이 한국은 한 요쯤에 있거든요. 그 필리핀의 지도를 보시면 그 1차적으로 아마 이제 그 느끼시는 거는 야 정말 되게 이게 산만하구나. 7천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지리적 분산성이라는 것은 사실 필리핀 사회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그런 그 특지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필리핀의 정치나 뭐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뭐 사회의 관계와도 관련이 될 거예요. 제가 뭐 길게 이제 말씀을 못 드리고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 대한 필리핀 여성에 대한 말씀을 더 길게 드려야 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넘어가면 그 필리핀의 그 지리적 분산성과 함께 이제 제가 또 좀 언급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문화적으로 한 나라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이다. 그럼 우리는 뭔가 이제 공통의 그 의식과 문화와 가치와 전통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그 의식이 상당히 강하잖아요. 근데 이제 필리핀의 같은 경우는 어떤 스페인의 식민 지배가 끝나고 이어서 어떤 미국이 또 그 지배를 이어서 하고 독립을 하면서 하나의 나라로 구성이 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뭐 이 경계가 하나의 나라다라는 그런 그 의식이 없었고 산발적인 어떤 지역별로 산발적인 어떤 그 사회를 형성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어떤 그 동남아 전반 그러니까 한중일과 구분되는 동남아시아 전반의 어떤 공통된 문화도 있고 이 필리핀 군도를 아우르는 어떤 문화적인 특징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상당히 문화적으로 다양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단적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언어예요. 지방어가 아주 지역마다 다 달라요. 어떤 섬으로 이루어진 분산성 때문이겠죠. 한국의 경우 뭐 한국어가 전국도 물론 사투리가 있긴 하지만 뭐 통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어떤 지리적인 분산성 내부의 문화적 다양성 뭐 이런 것을 특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과 필리핀의 그 이제 몇 가지 지표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 HDI라는 것은 뭐 인간 개발 지수라고 흔히 이제 번역을 해요. 그래서 뭘 갖고 낸 지수냐 하면 뭐 기대수명, 문자해동률, 교육수준, 경제수준 등등을 가지고 즉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냐 뭐 그런 거죠. 누군가가 그 나라에서 태어난다면 그 사람이 뭐 어떤 오래 살고 교육을 받고 그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거는 한국이 여기 있죠. 높아요. 훨씬. 훨씬 높죠. 한국이 이제 2010년도 통계인데 12위라면 필리핀은 97위예요. 그런데 이 GEM이라는 그 지수가 있어요. 이거는 흔히 이제 한국에서는 여성 권한 척도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여기는 이거는 뭘 갖고 이제 낸 지수냐 하면 의원의 여성 비율, 고위직, 행정직, 전문직에서의 여성 비율 그 다음에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 여성 경제 참여율 즉 그 사회 내에서 여성이 얼마나 권한 있는 역할을 하는가 혹은 얼마나 많은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가 등을 비교하는 지표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을 기대에 어긋나는 건지 아니면 부응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국이 상당히 낮아요. 상당히 낮고 그 필리핀의 경우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순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필리핀 사회가 한국보다 가난하고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이 안 좋고 그렇지만 어떤 남녀 간의 어떤 상대적인 차별이라는 것은 한국 사회보다 훨씬 덜한 사회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사회적 특징은 어떻게 가능한가 못 사는데 이게 지금 표현이 너무 적나라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더 열악한데 실제 상대적인 어떤 여성과 남성의 어떤 차이는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가능한 건가. 우리가 흔히 근대화가 덜 되면 경제가 발전하지 않으면 경제가 발전하지 않은 사회에서는 여성이 훨씬 더 억압받고 차별받는다고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하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근대적 사고였거든요. 그러니까 필리핀은 사실 거기서 조금 벗어나는 수치를 보여주는 거죠. 아까 이제 이런 수치들은. 이제 그런 현대 사회의 이런 몇 가지 우리의 이해를 벗어나는 수치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뭡니까. 그 사회의 역사 문화에 대한 그 이해가 필요한 거겠죠. 아주 간단히 필리핀의 이제 역사를 이제 소개를 드리면 그 어떤 그 이 오랜 식민 지배를 받았지만 그 이전에 어떤 그 중앙집권화된 국가가 부재했기 때문에 그 이 뭐죠. 어떤 위계 관계. 그러니까 중앙집권화된 어떤 위계 관계라는 것은 이제 굳건하지 않았어요. 불평등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을 어떤 그 제도화하는 방식이 사실은 중앙집권화된 국가와는 상당히 이제 다른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실용적이고 이제 그 이 일대일의 그 어떤 밸런스를 그 맞추는 뭐 이런 그 식의 그 관계 사회관계가 좀 더 강조가 되는 좀 유연하고 실용적인 그 이 사회관계가 더 있었다고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흥미로운 것은 상대적으로 성평등한 이러한 그 이 제도화 문화를 그러니까 식민 지배 이전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영향이 오늘날까지 어느 정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죠. 이제 그 스페인 지배의 경우는 스페인이 식민 지배자이면서 한편으로는 한 300년 이상의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문화와 가치가 내면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배 종교가 어떤 자신들의 전통이 되는 뭐 이런 약간 그 역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미국과 관련해서는 그 아시아의 민주주의의 창으로 이제 미국이 필리핀의 식민 지배를 하겠다 하고 근대 교육제도 근대 뭐 그 이 사법제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도입을 그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가져다 준 어떤 그 실도 있었지만 또 이제 문제점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미국에 종속되는 그런 그 발전을 하게 되죠. 독립 이후에는 어떤 그 소위 개발독재 개발독재라는 표현을 우리가 하죠. 그죠. 이제 서구와 다르게 어떤 그 제3세계에서 경제 발전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빨리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성공시킨 어떤 그 유형으로서 개발독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그런 것에서도 좀 실패를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1986년에 이제 전 세계를 이제 뒤집어 놓은 사건이 필리핀의 피플파워죠. 지금 이제 돌아가신 코라손 아키노가 그 이제 그 자신의 그 암살당한 남편을 대신해서 그 마르코스에 대항하는 그 야당을 이끌고 이제 그 소위 그 민주정부를 칠로마하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뭐 그렇지만 아주 엄청나게 실패한 개발독재 이 국가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그 이 대중적인 민주시위를 또 이뤄낸 또 국가이기도 해요. 뭐 이러한 그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필리핀의 그 사회관계나 가치는 어떤가 이것도 이제 제가 사실 길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냥 아주 빠르게 빠르게 지나갈게요. 가장 차이가 나는 건 이제 이거예요. 어떤 친적 원리. 특히 이제 제가 이주 여성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전통적인 가족과 친족의 가치 거기에 이제 내포되어 있는 어떤 도덕 윤리와 밀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여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가족을 벗어날 수 있는지 심지어는 민족을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까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혹은 나가서 살 수 있는지 그래도 그 사람들을 어떤 기존 민족과의 관계를 그 사람들이 유지할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이제 이런 친족 문제, 친족 인식하고 관련이 되죠. 필리핀의 그 친족 인식은 양변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어떤 문중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서 어떤 부계 성원에게 어떤 부계 성원권을 인정하는 이런 그 부계 친족 제도하고는 상당히 좀 다른. 그래서 애고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쪽과 엄마 쪽을 다 똑같은 정도로 친척이라고 인식을 하고 그중에서 실제 어떤 친척이라는 이유로 내가 무슨 어떤 일을 해야 된다. 누구 제사를 모실 것인가 혹은 뭐 누구 결혼식에 가야 되나 등등의 것은 철저하게 나하고 가까운 사람 나한테 자라준 사람이 누군가로 그냥 그런 관계를 따로 맺어요. 한국은 어떤 문중이다. 그러면 이제 그것에 소속된 것만으로 어떤 의무와 권리를 가지게 되죠. 그런데 이제 필리핀은 개인이 어떤 그런 관계들을 친척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친척에 대한 가깝고 먼 정도가 엄마 쪽 아버지 쪽이 똑같다는 것. 뭐 이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사회관계와 가치의 측면에서 보면 보면 이제 좀 약간 원칙과 명분이 이제 우리 조금 주자학의 전통 때문에 그렇다면 필리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실용적이고 윤통성 있는 태도 그리고 외래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하지 않는 편이고요. 그리고 어떤 사회내의 소수자에 대한 태도도 차별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차별과 불평등이 없는 게 아니라 그거를 어떤 낙인을 딱 찍지는 않아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드러나 있는 것은 그래도 인정을 해요. 그 사람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차별을 하거나 비난할 수는 있지만 아예 이제 낙인을 찍어서 어떤 사회에 못 나오도록 하는 이런 것하고는 조금 그래도 허용적인 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비슷한 맥락에서 외부인에 대해서도 어떤 호기심을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실용적으로 맺거든요. 관계를 실용적 윤통적. 그래서 이제 도움이 되면 관심을 갖는 이런 게 좀 크죠. 한국 사회는 이제 어떤 우리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막 해줘야 되는 의무감에서 잘해주는 게 상대적으로 아마도 클 거예요. 뭐 인사법 같은 데서도 훨씬 더 여기는 캐주얼하고 비공식적인 인사법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젠더 문제도 제가 위에서 설명했지만 어떤 상호부안적인 양성관계가 좀 나타나요. 즉 어떤 남녀가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벽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남녀 간의 역할이나 뭐 일이나 뭐 이런 것도 좀 더 유연하게 적용이 돼요.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는 어떤 그 성적 억압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가톨릭 종교가 들어오면서 가부장적인 가톨릭 종교가 들어오면서 여성의 이제 섹슈얼리티를 좀 통제하고 어업하는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그런 것이 어떤 정통적인 성적 자율성하고 좀 뒤섞여서 오늘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 필리핀 가톨릭인데 하는 것하고 어 근데 이렇게 되게 자유로운 것 같아 성적으로 뭐 이런 두 가지 인상을 그 동시에 받게 되는 아마 이유가 이런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민족주의에 대해서도 좀 차이가 날 텐데요. 이제 그거는 어떤 식민지배의 역사나 맥락이 상당히 다르죠. 한국은 한 36년 동안 아주 밀도 있게 가까운 이웃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보다 우월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뭐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배를 받았다면 필리핀은 정말 생판 보도 또 보도 못한 어떤 서구의 사람들이 스페인 사람들이 와서 한 300년 이상 했기 때문에 그런 식민지배에 대한 어떤 감수성 혹은 반발감 이런 것도 이제 좀 민족주의적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들의 민족주의는 한국과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방분권적이고 약한 국가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이제 그 뭐 지리적 분산성도 말씀을 드렸고 했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는 사실 강한 중앙집권적인 국가를 형성할 수 없겠죠. 또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식민지배가 끝난 후에 하나의 국가로 통일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부분도 이제 한국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이주노동 이야기예요. 그럼 필리핀의 경우 이 이주노동은 어떤 상황이 어떤가라고 할 때 사실 한국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1960년대 말 혹은 70년대 초에 이제 그 5.1봄 때문에 중동으로 이주노동을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국은 거기서 더 이상 이주노동이 정책적으로 뭐 더 이렇게 강조가 되거나 진행이 더 확대되거나 이러지 않은 반면에 필리핀은 그 이후로 이제 꾸준히 해외노동을 나가게 되면서 그 수가 이제 정말 100만 명을 넘어서게 돼요. 그리고 그 중에 또 여성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거의 70%에 육박을 해요. 상당히 의외인 거죠. 한국 같으면은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여성들의 많은 수들이 또 기혼 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해하기 힘든데 필리핀에서는 많은 이주 여성들이 몇몇 여성화된 직종 네 그러니까 뭐 간호사 뭐 아니면 교사 뭐 좀 좋은 직종은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 훨씬 더 수적으로 많은 거는 이제 그 도메스틱 헬퍼라고 해서 이제 가사도우미 다음에 간병인 뭐 이런 그 여성화된 직종으로 이제 그 많이 이주를 가죠. 해외 송금액의 비중도 필리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막대해요. 그럼 이런 그 이주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뭐 한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그 오랜 서구 식민 경험 특히 또 서구권 그러니까 서구권 특히 이제 마지막에 미국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이제 영어라든지 서구식 생활 방식에 좀 더 익숙한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전통적으로 여성의 활동성 뭐 사회활동 같은 것이 상당히 허용되는 이런 사회였고요. 그런 건 이제 근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평가가 뭐 복잡할 수는 그러니까 평가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여성 대통령이 두 명이나 코라손 아키노하고 글로리아 마카파가 라루야하고 두 명이나 이제 여성 대통령이 나왔던 나라예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어떤 그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계속 번장 정책을 취하게 돼요. 그리고 실제 그 가족 단위에서도 어떤 이주노동자들이 보내주는 송금으로 중산층의 생활을 유지하게 되는 이런 그 상황들이 이제 맞물려서 나타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한국에서 생각하는 이주노동하고 필리핀에서 생각하는 이주노동은 좀 그 상황이 다를 수 있다. 혹은 꼭 이주노동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해외로 나가서 내가 생활을 계획하고 내 인생을 계획하겠다라는 그런 사고방식 혹은 이제 그런 감수성 같은 것이 필리핀에서는 그렇게 크게 낯설거나 아주 뭐 그런 것이 아닌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일반 사람들이 고려할 수 있는 그런 그 선택지 중에 하나라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주라는 것은 사실은 이주자가 자기 인생을 그 계획하는 그죠? 뭐 내가 노동이주를 하건 아니면 결혼을 내가 외국인하고 하겠다건 그런 그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그냥 개인의 뭐 그 인생을 계획하는 문제에 끝이 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계를 구획하고 있는 여러 이런 문제들 인종과 민족 개념 혹은 이제 뭐 각각 나라마다 이제 각기 다른 이런 시민권 혹은 문화적 시민권의 내용들 뭐 성별분업 상황 뭐 계급성 내가 이제 어떤 계급으로 이주를 해서 어떤 계급에 편입이 되는지 뭐 정치 상황 지역 외교 등등의 이슈가 맞물린 속에서 그 속에서 이제 뭔가 이주자가 이주 생활을 기획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사실은 젠더에 따라서 남자녀 여전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그중에 이제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출신국과 방문국의 어떤 정책의 차이 예를 들면 방문국에서 뭐 지금 이 경우에선 한국이 되겠죠 어떤 일을 허용할 거냐 그쵸 이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시민권을 줄 거냐 그날 거기서 어떤 그 혹은 인종이나 민족 차별 개념을 가지느냐 뭐 이런 것하고 관련이 되는 거겠죠 제가 이제 그 필리핀 이주 여성 사례를 한국에서의 필리핀 이주 여성 사례를 이제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필리핀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상황 때문에 국제적으로 연구가 많이 된 그 여성 이주 사례로서는 상당히 이제 연구 사례가 축적된 분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국 내 그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좀 전반적인 뭐 세계 속에 어떤 여성 이주 혹은 아시아 간의 여성 이주 를 이해하는데 우리가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국에서 필리핀 여성들은 사실 상당히 이제 일찍이 그리고 꾸준히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민족 집단이라는 점에서도 이제 좀 우리가 사례를 보는 것이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상황은 세 가지 상황이에요 첫 번째 상황은 소위 이제 그 3d 업종 종사자 그죠 dangerous difficulty difficult dirty 뭐 흔히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하죠 위험하고 어렵고 다음에 이제 그 아주 이렇게 쉽지 않은 더러운 뭐 이런 그 업종 3d 업종에 종사하는 게 하나고 다음에 이제 하나는 머리인지 먼저 나갔는데 어떤 라이브 바 뮤지션들의 상황이고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결혼인주자 상황이에요 이렇게 세 회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셋 다 이제 제가 현지 여기서 이제 한국 사회에서 조사를 했던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인류학적 그 조사는 상당히 좀 적은 샘플을 가지고 이제 심층 인터뷰를 여러 번 해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통계 수치나 뭐 이런 것보다는 어떤 맥락 이 사람들이 여기서 어떻게 왜 뭐 지내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 이면이나 맥락을 좀 캐내는 이런 그 연구거든요 그래서 그 이 3d 업종 종사자들에 대한 연구는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미등록자가 많은 그런 그 서울 근교 공단에서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공단에서 보면은 이제 여성 비율이 생각보다 우리가 이제 미등록 소위 불법 체류자다 그러면 젊은 유색인 뭐 공장 노동자면서 무척 위험하고 막 그죠 한국 사회에 피해를 주고 막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정말 가능하면 얌전히 오래 한국에서 돈을 가능하면 오래 버시고 싶어 하시는 뭐 그런 분들이고 여성의 비율이 그렇게 낮지 않아요 특히나 이제 필리핀의 경우는 뭐 그런 그 이주노동의 전통 때문에 훨씬 더 좀 그 미등록 상태에서도 현지 적응을 더 잘 하신다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이런 그 이주여성 그러니까 그 이 3d 업종 종사자 그 이주여성의 경우는 뭐 여러가지 뭐 그죠 임금도 훨씬 그러니까 한국인 임금보다 물론 고용허가제 종사자 임금이 낮고 그리고 이제 이들보다 또 이런 미등록으로 있은 분들이 낮고 같은 그 내에서도 남자들 임금보다 여자들 임금이 낮아요 그 이유는 하는 일이 달라서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해요 예 그런 이제 여러가지 뭐 고용 불안정 그죠 막 단속 나오고 뭐 해서 상당히 이제 힘든 저임금 단선방법 뭐 뭐 뭐 이제 뭐 성적희롱의 위험도 있고요 뭐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그 등록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뭐 이런 그 허용되지 않은 고용허가제로는 그 필리핀 국적자에게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허용되지 않는 이런 그 업종도 이제 일을 하시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이 미등록 상태라는 것의 배경에는 사실 그 정부의 그 노동정책이라는 것이 가장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정부의 그 노동정책이라는 게 미등록을 완전히 철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일정 정도 관리를 몇 년도까지는 뭐 15만 명을 유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실 공식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의도 어떻게 보면 이런 저가 노동력 풀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를 정부가 공고연하게 사실은 내비치고 있어요 이런 그 이주노동정책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즉 어떤 개인의 불법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 의도하는 노동정책이라는 점을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두노동자 개인적으로 본다면 일단 어떤 내가 합법적 체류를 하겠다라는 것이 포기를 하게 되면 뭐 이런 일도 할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어떤 뭐 가족을 좀 불러와서 같이 살 수도 있고 이런 아주 역설적인 불법의 자유가 이제 허용이 되는 뭐 좀 이런 상황들을 제가 관찰을 하게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제가 조사했던 지역의 이제 분위기예요 이제 보통 공장 위에 이런 식으로 2층에 숙소를 짓고 이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 라이브 바 가수는 뭐니 하면은 또 필리핀 이주 여성 한국상 한국 내 필리핀 이주 여성이 어떻게 보면 제일 점령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 비율이 가장 많은 그 직종이 보면은 그 엔터테이너 연애 유흥 비자로 오시는 분들이에요 연애 유흥 비자로 그것도 전사가 되게 복잡한데 그건 제가 다 생략을 할게요 뭐 이제 과거에 뭐 클럽 주인들이 뭐 댄서를 뭐 고용하기 위해서 정부에 뭐 이렇게 로비를 해서 또 하다가 그게 바뀌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예술 항행 비자가 이제 이렇고 많은 수가 거의 대다수가 이제 필리핀 여성들인데 이분들이 그럼 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한국 사회가 사실은 80년대 88 올림픽 이후에 이런 소위 향락 유흥 산업이 엄청나게 그 시장이 늘고 있죠 뭐 그런 관련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도 있고 사실은 이제 뮤지션이나 가수라 하더라도 이제 그런 그 업장하고 무관하지는 않겠지만 필리핀 여성의 경우는 이제 상당히 많은 수가 실제 그 라이브 밴드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런 그 필리핀 여성들이 가수나 뮤지션으로 한국 사회에서 이제 일을 많이 하게 되는 데는 한국 내 일단은 이런 그 이 산업이 팽창한 것 라이브 무대가 이제 증가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컴퓨터 반주 음악이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은 여성 노동자들에게 여성 그 가수나 여성 뮤지션들에게 즉 업주가 보면은 이게 지금 제가 영재화 신문에서 딴 건데 이건 롯데월드에서 그 이건 뭐 신문 기사니까 제가 그냥 올렸어요 롯데월드에서 이제 일하는 그 필리핀 뮤지 믹스라는 이제 그룹이에요 이런 이제 대규모 혼성 밴드가 사실은 70년대 80년대에도 아시아의 그 5성급 호텔에 거의 그 이런 공연자로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의 변화는 어떤 컴퓨터 반주 음악이 그 등장을 하면서 그냥 여자 듀오 여자 트리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고용을 하게 돼요 그런 게 업주로서는 이제 비용을 줄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실제 여자 가수나 여자 뮤지션들은 뭐 이런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뭐 그리고 실제 그 노동 통제에서도 훨씬 더 순정적이고 이런 또 특징을 보여주죠 이게 무리인데 이게 틀렸네요 그래서 고용 조건은 상대적으로 더 늘어난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실제 그 고용 상태는 훨씬 더 이제 열악해지고 이제 어떤 그 훨씬 더 그 통제력 아까 그 대규모 혼성 밴드로 있으면 뭔가 협상력도 가지고 업주하고 이러는데 여자 둘이서 그냥 듀오로 어디 라이브 문에서 노래를 한다면 그 이제 업주나 그 통제력도 상실을 하게 되죠 그리고 뭐 실제 그 노동 생활이라는 것도 생각과는 달리 상당히 이제 그 장기간에 뭐 제가 일일이 읽지는 않을게요 뭐 힘든 그런 노동이에요 근데 이 많은 수는 합법 체류 자격으로 와요 2년 동안 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업소하고의 그 계약은 계속 짧게 받기니까 짧게 짧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업장을 계속 바꿔야 되는 어려움은 있는데 근데 합법 체류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술행 비자 소지자들의 그 노동 조건도 그렇게 나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선은 어떤 그 이 중개 역할을 하는 매니저의 그 역할이 어떻게 보면은 좀 착취적이고 그리고 실제 그 계약 내용이 아주 상당히 자유를 제한하는 어떻게 보면 전근대적인 도제계약 뭐 필리핀의 일본의 필리핀 연예이주 노동자들을 연구한 뭐 파레니아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제 도제계약적 성격이다라고 그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어떤 체류 자격을 준다는 것이 실제로 이주 노동자들에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예술행 비자 소지자들을 통해서 볼 경우에는 그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그 함정과 뭐 이런 그 이 문제들이 있는 것을 그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롯데월드에서 노래하는 필리핀 밴드 사진 제가 한번 넣어봤어요 세 번째 결혼이주자 이 얘기는 아마도 다른 강의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뭐 그렇게 길게 얘기를 안 할게요 이 결혼이주자들의 증가는 한국사회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죠 우선 그죠 특히나 한국사회 내의 가족과 여성의 역할 변화와 관련이 있어요 특히나 이건 왜 그러니 하면 그냥 국제결혼이 저절로 남녀 모두에게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상당히 그 이 현격한 그 성비 즉 외국인 그 아내와 한국 남성들의 그 케이스가 훨씬 훨씬 더 많기 때문이에요 전체 결혼에 지금 여기 72.1%가 이제 그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사실 또 이제 관심이 주어지는 것 중에 하나 뭐냐 하면은 물론 모든 그 국제결혼이 그렇지는 않아요 이건 저희가 또 또 다른 편견을 어떤 한국의 국제결혼은 이래 한국의 다문화가족은 이래라는 어떤 스테레오 타입을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각성이 우린 사실 전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경우 많은 경우에는 그 사회 취약층 한국가족에게 어떤 그 돌봄 내동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이 결혼 이주 여성들이 하게 돼요 필리핀 결혼 이주 여성의 경우는 상당히 이제 일찍부터 오기 시작했어요 뭐 통일교 결혼으로도 오고 그리고 그 루트가 아주 다양해요 통일교 결혼도 있고 그리고 한국에 또 많은 선교사들이 또 필리핀에 가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또 소개를 하기도 하고 혹은 한국에 뭐 어학연수 사업 소규모 사업하러 간 분들이 또 소개를 하기도 하고 여기 와 있는 그 결혼 이주 여성들이 또 자기 친척들을 소개를 하기도 하고 물론 또 이제 결혼 중개 업소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른 제3국에서 만나거나 미국에서 만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상당히 다양한 유형이고 상당히 꾸준히 안정적으로 증가한 그 층이라는 것을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그 가톨릭 성당 조직에 이제 속해 있고 또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덜 고립적인 좀 덜 차별적인 상황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자신들끼리 더 결집을 하고 어떤 그 영어를 계속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 또 한국말을 배우는 것이 늦어지거나 뭐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이제 계속 좀 이질감을 갖게 되는 부적응 집단이 되기도 해요 결혼 이주자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계속 뭐 국적 취득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들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더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때로는 어떤 그 결혼 이주 관련된 그 정책의 대상이 누구여야 누구여야 하는가에서 뭐 이것에 한정할 거니 아니냐의 논란들도 커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이제 좀 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이 눈에 띄죠 우선은 실제 이게 그 저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어떤 그 남편의 경제력 뭐 남편의 보증에 달려있고 혹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어떤 그 한국 내에서 어떻게 그 가족 내 여성의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가 뭐 이런 것하고 이제 관련돼 있어요 혹은 피해를 받은 것이 막 증명이 된다든지 그 그리고 이제 그 이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여전히 어떤 가족 내의 어떤 그 가족관계가 뭐 더 원만해지거나 이런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떤 그 가족 문제들이 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 새로운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전히 여전히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경제활동 뭐 언어라든지 정보라든지 뭐 그리고 한국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어떤 그런 자원들이 없기 때문에 경제생활에서 그 제약을 받는 뭐 그런 측면들이 있죠 그래서 이건 그 제가 링크를 그냥 써놓기만 했는데요 그 해와동에 보면 이제 그 필리핀 일요시장이 그 주말마다 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 이주노동자뿐만 아니라 뭐 결혼유인자뿐만 아니라 어떤 그 이 다양한 필리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사실은 한국 내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는 이런 상황도 볼 수 있고요 그 또 이 결혼유주자와 관련해서 사실 이제 또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는 여러 그런 한국사회 관심이 상당히 이제 몰려 있어요 실제 그것이 그 결혼유주자들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지 물론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 평가는 이제 좀 또 상당히 다르게 우리가 진행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지원 뭐 이런 각종 사회단체 지자체 뭐 국가 수준에서의 그런 지원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어떤 이런 그 이 결혼유인자 지원을 위한 MOU 협약까지 필리핀 정부하고 이제 맺었어요 무슨 얘기니 하면 결혼유주자에 대한 어떤 공적인 관심 공적인 이 공식적인 관심이라는 것이 한편에서는 두드러지는 특징이에요 즉 한국 내의 여러 그 이주 집단들 중에 결혼유인자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아주 공적인 관심들이 주어지는데 근데 이제 또 최근에 보면은 뭐 이거 혹시 기억나시는 분 모르겠지만 이 필리핀 분은 아니에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제 오신 분이고 그 작년에 작년 10월에 그 이 찜질방인지 목욕탕인지 이제 출입을 거부당해서 뉴스에 나왔던 분이에요 즉 자기가 나는 국적 취득도 했다 난 한국 사람이다 라고 보여줬는데도 이제 목욕탕 주인이 그 입장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 이제 얘기한 게 외국인을 받으면 손님 끊긴다 내국인들이 싫어한다 라는 이제 논리였고 지금 이분은 나도 내국인이다 하면서 이제 국적 취득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은 이제 이 지금 뭐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정치적 색깔을 드러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떤 이 자수민 씨가 속한 정당을 뭐 지지하든 반대하든 뭐 이런 것하고는 무관하게 예 최근에 이제 이 자수민 씨가 이제 새 나라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고 이제 관련해서 이제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반발들이 또 문제가 되고 있죠 뭐 학력이라든지 뭐 공약 문제라든지 뭐 등등 그래서 좀 이런 상황을 본다면 예 한편으로는 어떤 그 어떤 공적인 지원과 막 그 보호에 관심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 시민사회에서는 그렇죠 일반 그 한국 사회의 그 시민적 정서 속에서는 이 뭐야 저 사람들 뭐 이런 감을 우리 여전히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처음에 시간이 모자랄까 봐 그 세 가지 질문을 언급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질문과 답을 한번 해보면서 제가 그동안 지금 오늘 좀 제가 너무 빠르게 사실은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했는데 빠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난섭하게 진행한 이야기를 정리를 해볼까 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럼 오늘날 한국 내 필리핀 여성 이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두 나라 그러니까 출신국과 방문국이 어떤 측면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가 어떤 이주가 그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변화와 관련된 문제라면 사회 변화가 만들어낸 것이고 또 이 이주로 인해서 사회 변화가 계속될 것이라면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 사회 변화의 측면 어떤 사회 변화의 측면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인가라고 할 때 어떤 그 출신국에서의 어떤 허용성 같은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방문국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그 사회 문화적 맥락들이 그쪽에서는 이제 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방문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가 어떤 필요로 하는 부분 그렇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으로 그분들이 오신다는 것 그리고 어찌 보면은 이분들이 죄송합니다 계속 못합니다 뒤처지는데 이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어떤 그 약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한국 사회에서 이분들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어찌 보면은 좀 세계화에 뒤처지거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그 한국 사회의 어떤 취약 영역의 문제라는 점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좀 이런 공개 강연에서 하기 힘든 얘기일 수도 있는데 미등록 체류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특히나 이제 그 온라인 그 카페 사이트 보면은 아주 그 혐오 반인 외국인 혐오 감정들이 아주 이렇게 세게 등장하는 것도 제가 왕왕 보곤 하는데 그런 불법성이 그럼 이 미등록 체류의 불법성은 어떤 의미인지 그러면 아주 온전하게 법적으로 한국익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들의 어떤 체류의 온전한 자유를 보장하는지 이런 걸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미등록 체류의 불법적인 측면은 사실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비자법규, 이주노동 정책 그리고 이거는 지금 한국 사회의 비자법규와 이주노동 정책은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책과 법규의 문제예요 그죠? 상당히 현실적인 판단이고 현실적인 고려이지 어떤 이 불법성이라는 게 정말 인륜 냉과 인류 역사 대대로를 지배하던 어떤 공공선에 위배되는 이런 불법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불법이라는 말이 가진 함의를 우리가 좀 가라앉히고 어떤 정책과 법규의 문제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미등록 체류의 경우 이런 지적을 저는 한번 해보고 싶고요 국적 취득을 하더라도 아까 제가 이자스민 씨에 대한 어떤 인신공격이라든지 아니면 모욕탕 출입 거부당한 이야기를 했듯이 문화적 시민권이 보장되지 않아요 즉 시민사회에서 일반 한국 시민들과 어떤 일로부터 어떤 차별의 시선을 받지 않고 온전하게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정말 시장, 은행, 학교 지금 본대로 모욕탕 혹은 정치참여, 내가 정치인으로 나선다든지 이런 영역에서 어떤 시민권이 온전한 시민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도 우리가 한번 국적 취득, 국적 취득에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시민권의 개념을 우리가 좀 개발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좀 폭넓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떤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라는 것이 그러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해외생활 혹은 이제 그런 것을 보장하느냐 연애노동자 같은 경우는 단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냥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게 특히 이제 연애노동자의 경우에는 어떤 비공개적인 서비스를 계속 팔고 싶어하고 그거를 허용하는, 사회적으로 허용하는 어떤 이 분위기가 어떤 중개자의 역할을 애매하게 만들어내요 예를 들면 에이전시 같은 경우 직업을 구해주지만 또 이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에이전시의 역할에 힘을 실어줘요 그리고 그 이유는 사실은 어떤 비공개적인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뭔가 서비스를 팔고 싶어하는 이런 어떤 사회적 측면하고 한국 사회, 이건 한국 사회의 어떤 욕구와 욕망과 관련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합법이지만 사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자유가 제한되는 그런 소외의 정말 전근대적인 도재개학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그 점들을 우리가 고려를 한다면 오늘날 제가 이제 좀 세게 다른 아마 강의에 비해서 조금 세고 심각한 얘기를 하지 않았나 좀 걱정스럽긴 한데 오늘날 한국의 다문화 사회 논의를 우리가 할 때 사실 고려해야 될 점이 되게 많다 좀 더 우리가 한국 밖으로 눈을 돌려서 이분들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한국 안에서도 어떤 식으로 다양하게 사시는지 관련된 한국 사회의 문제는 뭔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아시아 간의 교류와 이해를 넓히는 어떤 방향으로 한국 사회의 다문화 노인이를 좀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취지에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모쪼록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 사회를 이해하시는데 한국 사회의 다문화 노인을 이해하시는데 모쪼록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